아티스트들에 대한 하이브의 평가를 그대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볼까요?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알마다 받아보는 주마다 받아보는 그거 보고서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프리미엄 앱부터 파티 everything ok, my man turn the music up 아 네네 말씀 많이 들으세요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정도 쉬는 상태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 잘 써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혹시 아 오늘 진짜 읽는 얘기 없는 얘기는 없었고 고고압입니다 고고압이고요 다들 곡을 처음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진짜 은근히 재밌네요 이렇게 혼자 쭉 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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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참다 참다 내가 못 참고 내가 이걸 쓴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누구를 위한 글이고 이게 뭔 이게 뭐 재밌냐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나중에 보지도 않았어요 그 읽다가 못 보겠더라고 그 도대체 목적이 뭔지 누구를 위한 글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면은 밖에 까 다 보여줘 그럼 2.1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